문제는 뭔지 알아요? 네? 문 넓이 들어갔는데 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넷이 쌍쌍이. 박지호. 내가 끝까지 여갔죠. 하나도 남기 없이 발가베껴주겠어. 집에서 안 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제발. 제발. 뭐였지? 킨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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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라 금. 킨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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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리얼이다, 리얼. 빨리 가서 저기 세수하고 와. 나 집었어. 세수하고 와, 빨리. 야! 여기 나가. 아, 이거 안 그러겠어, 이거? 아, 이게 아니네. 너야, 아니네. 아, 너무 웃겨.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.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. 닥쳐있던 나. 자지. 여보세요? 은연이요? 은연, 자는데요. 은연, 다 알겠습니다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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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태주의 피 흘리고 있어 뭐 뭐 뭐 으 뭐해 봐 아니네 왜 그래? 피가 어디란데? 아이고 술이네 형이 형 술독에 빠졌구나 형이 정신차려 야 저기 봐 혼자 수고하시겠어 형 일어나 술 냄새 장난 아니잖아 재신이 형 아 나 하지그래 재신이 형 한 말 좀 해줘 집에 가면 빨리 일어났어 생각할 거였어요 형 이거 야 오빠 형 지금 그냥 지작자 줄게 고마워 내가 이마터를 따라가는 거야 고마워 대박 이거 씻어야지 이거 닦고 능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이거 벗으면 너 변체 같아 망사보야? 레이어드 용인데 이것만 입어도 새색깔이 변체된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딱 미납 쌍고 뭐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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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 나름 신경쓰긴 했는데 미쳐 신경없으면 1초가 있는 거 아니야? ㅋㅋㅋㅋ 아.. 다시.. 지금 시작한 referrals 치아스 등산우는». 아..아무.. 아..아..아..아.. 아..음..아..아..아.. 거울 보고 웃자. 아아..아.. 되게 심하단. 아..아..아..아.. 진정한 진정한 승훈 착한 지효야 머리가 많이 벗겨 저 수행이야 자체가 지효야 거울 봐봐 우리 25살 연예인들 몸도 좋고 운를도 생기고 거울등 봐봐, 카메라 좀 봐봐 베컨 베컨이 아니라 다 아쉽는데 다 아쉽지 제가 부담하신 거거든요 딱 거울보고 면도하는 곳도 있지 오, 멋있어 멋있어 엔진! 섬씨는 어떻게 이걸 오, 끝! 쭈앤 샤워 씬 섬이 지금 찍고 있는 비디오는 나중에 너희들이 장프를 탔을 때 인터넷 키추키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게 되는 뭐야 진짜 내산입니다 상황도 해볼까? 그러어 한 예산은 두고 둘이 좋아하잖아 아 이즈 싫어 나 용기를 보면서 사랑을 느꼈어 근데 오늘 사랑 깨달은 게 있어 니가 더 좋아 힘들어 끊어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하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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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